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댓글로 이벤트에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버타운을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경험해 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공판에는 실버타운에서 노후를 보내러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만 못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연히 공마님이 책을 사오셨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여러 번 났습니다 공파님이 찔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냥 잡고 한 3시간 만에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어서 공파 공마가 내용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75세 동갑내기 부부가 같이 실버타운에 입주하신 내용이었는데요 두 분이 맞벌이를 오래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성격이 다르시대요 남편분은 좀 내양적이시고 아내분은 굉장히 활발하신 성격인데 실버타운 들어와서도 친하게 지내고 그러시지 않았는데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의 성격대로 그렇게 실버타운에 들어오셔서 취미생활도 하시고 처음에는 두 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셨었나 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무슨 얘기를 나누어도 대화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정다감한 그런 부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약간 읽어볼게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길래 저리도 대화가 끊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두 분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함께 읽었던 책의 내용, 다녀온 여행지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곧 계획되어 있는 트레킹, 최근 개봉한 영화, 오늘의 산책 코스 등 대화의 주제는 정말 다양하다 책 중에서 두 분의 관심은 건강서적인데 몸을 살리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도 알고 서로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산책로를 걸을지 2, 30분 거리 영화관을 다녀올지 조금은 먼 곳으로 가서 외식을 하고 근처 거리를 구경하고 올지 등등의 산책 코스를 정하는 것도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읽고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요 사실은 실제 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의 대화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돈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생활 이야기잖아요 별로 또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도 같이 하는데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소재들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버타운 들어가셔서 이렇게 재미나게 사시고 또 이야기도 많아지시고 이러셨다는 게 너무 공감이 갔어요 직원분이 어머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두 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아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겠다 두 분은 제 삶의 롤 모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어머님이 어머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황송하네요 나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참 많았지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욕심내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온 게 다예요 내게 주어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뿐이에요 고맙게도 남편이 그런 생각이었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지금은 너무 재미있는 일상이 되었어요 지금의 삶이 저는 참 좋아요 앞으로 더 풍성해지실 두 분의 이야깃거리가 기대가 됩니다 저는 94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사는 모습이 공빠가 나이 들어서 살고 싶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는 집에 작은 방은 책으로 가득하다 나이만큼 오래된 탁자에 앉아 글을 읽고 생각나는 것을 독특하게 글로 적어 표현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오래된 취미다 할아버지가 쓰는 글의 주제 대부분은 여행과 관련이 있다 할아버지는 종종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까운 온천에 다녀오기도 하고 지인들에게서 들은 맛집에 다녀오곤 한다 여행길에서 만남이 인연이 되어 그들과 또 다른 여행을 떠나기도 하니 할아버지는 내가 아는 94세 중에서 가장 멋들어지게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다 간혹 할아버지가 여행길에 올 때마다 혹시나 하는 걱정을 실어 말을 건네면 늘 같은 말씀을 하신다 화인아 왜 안되지?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는 끊임없이 이야기거리를 만든다 부지런히 여행을 다니는 것 삶의 순간을 평범하지 않은 눈으로 포착하는 것 새로운 인연을 만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할아버지에게는 풍성한 이야기거리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세상을 탐색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려 해서 할아버지는 언제나 바쁘고 궁금한 게 많다 늘 세상 밖을 향해 있는 호기심과 일단 한 발짝 떼고 보는 그 실행력이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아닐까? 이거 참 공파님을 닮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저는 좋아하는 것이 책 보고 정리하는 것이고요 여행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찰하는 것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더디 갈 것 같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파님을 본받으라는 말씀? 네, 제목은 내 남자친구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거 알고 있어? 여기에 연애하는 사람이 있대 요즘 9층에 사는 할아버지랑 7층에 사는 할머니가 자주 만나더라 둘 사이가 심상치가 않아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직원분이 그래도 이런 분위기를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말씀을 한 거예요 어머니, 요즘 이무갑 할아버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어디든 같이 가시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응, 그 할배랑 나랑 같은 고향 출신이더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 말도 잘 통하고 왠지 모르게 챙겨주게 되네 그리고 내가 좀 외로워서 그래 걔나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할머니는 솔직하고 속 시원하게 감정을 표현해 주었다 세대를 떠나 본인의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 든든한 배짱과 당당함으로 할머니는 본인의 시간을 재미있게 꾸며가고 있었다 요즘 두 분은 보란듯이 더 붙어다닌다 건전한 관계에 이성친구가 있다는 것은 두 어르신에게 삶의 큰 활력이 되고 있다 웃음이 많아졌고 생기가 돈다 사실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수백 명의 남녀가 있는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시지만 남녀고 그리고 혼자 되셔서 외로우실 텐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남의 입에 좀 우러내렸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굴하지 않으시고 두 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만나면서 또 삶의 활력 속? 이러면서 이렇게 젊게 사시는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전 이거 읽고 좀 잔잔한 감동? 그리고 솔직함? 제가 여기 좀 읽어드릴게요 평생을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던 어르신들은 나를 위함에 인색한 경우가 많다 나의 선택이 나보다는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주위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먼저 생각하느라 정작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나는 어르신들이 주어진 많은 시간을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써보았으면 좋겠다 다양하게 느껴지는 감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통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노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성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성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도 왜 멀쩡한 아들을 불효자로 만드느냐고 했었죠 그저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이곳을 선택한 것 뿐인데 20년 전에는 참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결심한 대로 이곳에 왔어요 내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고 싶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어르신이 실버타운 들어가셨던 20년 전에는 실버타운에 대해서 개념이 아주 생소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개척지를 찾아가는 탐험가들처럼 노후의 거처로 시니어타운을 선택한 소수의 사람은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호기심 담긴 불편한 시선을 감내야 했다 다양한 노인주거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집이 아닌 시설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과거만 하더라도 시설에서의 노후 생활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이었다 작년 저희 공파티비 할 때도 고려장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얼마 전에 댓글에 또 고려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처럼 나왔어요 누나가 이런 곳에 있냐며 눈물을 보이며 돌아갔대요 이사를 하고 동생이 다녀가던 날 왜 누나가 이런 곳에 있느냐며 눈물을 보이며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웃으며 떠올리는 추억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할머니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이 안 확실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할머니는 20년 동안 이곳에서 잘 살고 계신다 배우자와 둘이 왔던 할머니는 이제는 혼자가 되었고 처음 살던 큰 집에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도 했다 삼성노블 카운티는 11개의 주택이 있습니다 넓은 데서 작은 곳까지 처음에는 할아버지 계시니까 넓은 데 계시다가 혼자 되니까 넓은 곳이 필요가 없잖아요 작은 주택으로 옮겼다는 말씀이고요 주변 이웃들도 20년의 세월 동안 많이 바뀌었고 활발하게 참여하던 프로그램의 개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20년을 사셨으니까 체력적으로도 이제 연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 말인데요 20년 전에 나는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여기를 선택했지 그런 면에서 내 선택에 만족해 이제 살아있는 여고 동창생도 많지 않지만 살아있는 친구 중에서는 내가 가장 건강하거든 가끔 모임이 있어서 나가면 친구들이 다 나한테 시킨다니까 너는 건강하니 네가 커피 좀 타와라 휴지 좀 갖다 달라 뭐 해달라 귀찮아 죽겠어 90이 넘었는데도 두 팔다리 모두 멀쩡해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여전히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기운이 있다는 건 이곳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20년 전 내 선택에 대해 많은 말이 있었지만 결국은 선구자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실버타운을 견학을 많이 다녀보는데 오래된 실버타운들은 9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곳은 300명 중에 거의 100명 정도가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웬만한 곳은 평균 연령대가 한 80대 중반 이상입니다 90 이상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20년 전에 들어가셨던 어르신들이 그동안 건강하게 사셨다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실버타운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많이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실버타운을 다녀보면서 실제적인 증거들을 보고 있거든요 실제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많은 감동을 받고 있고요 감동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리라 생각이 되고요 책으로 만난 이런 이야기들도 감동이 전해옵니다 이벤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소감을 댓글로 적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날 안으로 선발되신 분들은 바로 댓글을 그 밑에다 함께 달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 보시고 거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셔야 저희가 도서를 발송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정보는 오직 시청자 여러분들께 책 보내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그리고 감동적인 책을 읽어보게 되어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공부하트기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